철강 전문 사업회사로 물적 분할된 포스코가 새 출발에 나섭니다. 포스코는 지속가능한 100년 철강 기업으로 거듭남단 목표를 밝혔는데요. 문달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어제 창립총회를 열고 철강 전문 사업회사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포스코는 지주회사 체제하에 그룹의 핵심인 철강 사업에 모든 영향을 집중해 수소 환원 제철과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 등 친환경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대 대표이사로는 김학동 부회장과 정탁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사내이사로는 이시우 생산기술본부장과 김지용 안정환경본부장, 윤덕일 경영기획본부장이 사회이사로는 박재원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민호정 경희대 환경학교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현재 상법에선 상장사와 금융회사에만 사회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진 지배구조의 정착과 경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이사를 선임한 겁니다. 이사회 의장은 김학동 부회장이 맞습니다. 김 부회장은 새롭게 탄생한 철강회사 포스코는 안정과 친환경을 근간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철강사, 직원이 행복하고 고객사, 공급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 시민 철강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전 임직원의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100년 철강기업 포스코를 만들어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소수요 확대에 대비한 부생수소 생산체제 구축과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에 대응한 전기간판 설비 신설 등 미래선도 사업에 맞춘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로 지역사회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하며 함께 성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4일 포항제철수와 7일 광양제철수의 생산 현장을 각각 방문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소통하는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